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으로 촉발된 여야의 이념 논쟁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서로를 향해 구구 뉴라이트, 종북 좌파람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대통령 탄핵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노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구구 뉴라이트의 역사관을 보이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운산당으로 폐매하고 그리고 친일 반민독자는 육사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려가지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건 뉴라이트의 본색입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자 국민의힘에서 항의가 터져나옵니다. 탄핵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여당은 반대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종북 좌파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부각했습니다. 선원 의원이 전직 보좌관은 군 기밀을 제멋대로 열람하고 유출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지서를 수혜할 국회에서 반국가적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률성 기념공화원은 우발적 사건이 아닙니다. 또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민주당이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좋은 정책은 열심히 승계했다며 오염수 방류 문제의 대응 기조도 그대로 인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너무 antenna께込 studentserie 송하여 릴수찬 cui